과세표준 상한제와 1주택자 세율특례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총 6천여억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주택 2020만 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 966억 원이었습니다. 그중 1주택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2조 9921여억 원으로 작년보다 5.1% 올라 5.6%가 오른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 증가율이 낮았습니다. 1주택자 감면액은 총 5300여억 원, 한 채당 약 5만 원 상당이었으며 평균 세 부담 완화율은 약 15%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습니다.